네. 이번 시간에는 문자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타입. 캐릭터. 캐릭터형 타입인데요. 복습하는 겸 해서 다시 한번 단어를 찾아보면 캐릭터 이런 단어였죠. 캐릭터. 캐릭터. 그래서 문자, 글자 부호 이런 뜻이었습니다. 캐릭터형 타입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캐릭터형은 문자 부호를 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1바이트고요. 그렇다고 해서 1바이트 숫자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바이트에 데이터를 담는 용도로 쓰고 싶으면 언사인드 부호가 없는 정수형 타입이라는 뜻으로 언사인드 캐릭터, 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값이 255가지를 담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인드 캐릭터 언사인드니까 U바이트라고 하고 사인드니까 S바이트라고 이름을 대충 지어보면 그래서 사인드는 127까지 담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이렇게 정수형 타입으로 쓰고 싶으면 언사인드 캐릭터 또는 사인드 캐릭터를 써주시고 언사인드 또는 사인드 캐릭터를 써주시고 그러지 않고 문자형을 담는 용도로만 쓰겠다 싶으면 캐릭터형으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긴 돌아갈 겁니다만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서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라고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게 다 초기화 값으로 문자를 넣어봤습니다. 네, 문자를 넣어봤습니다.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문자를 넣는 용도이기 때문에 초기화할 때도 문자 값을 넣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문자 값을 표현을 하고요. 프린트 앱으로 변수 C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서 출력을 해볼 건데 %C를 씁니다. 그래서 C, 이것도 역시 캐릭터의 C고요. 그래서 C 안에 들어있는 문자 데이터를 문자로 해석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A가 잘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문자 데이터 A라는 겁니다. C 언어에서 문자 데이터를 소스 코드에 표기를 할 때 숫자 10은 이렇게 표기하듯이 문자 A는 A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1바이트 문자 데이터를 담는 용도이기 때문에 1바이트 이내로 표기될 수 있는 문자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라던가 01234 그리고 키보드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자들은 다 1바이트 이내로 표현이 됩니다. 특수문자, 특수문자 중에서 한용키 이용한 이런 것은 1바이트가 아니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들은 이런 것은 1바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글도 기본적으로 1바이트가 아니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 주시고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특수문자들 그리고 숫자들 그것들이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들인데요. 이러한 문자들을 써놓고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 하면 이 문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바꿔준다. 그래서 데이터로 바꿔줘서 그 값을 C로, C라는 변수의 그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초기화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입에서도 할 수 있죠. 초기화를 A로 하고 나서 대입을 G라는 문자로 대입을 하면 결국 C라는 변수에는 G가 들어가게 돼서 출력될 때 G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G가 출력이 됐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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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또한 문자입니다. 네, 스페이스 또한 문자고요. 이것도 출력을 하면 출력이 되는데 이래서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식 문자 앞뒤로 대괄호를 대괄호를 넣어서 출력된 것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보이시죠? 대괄호 안에 한 칸이 비어있습니다. 안 쓰면 그 안에 한 칸도 안 비게 되죠? 그래서 안 써보겠습니다. 안 쓰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괄호 사이에 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문자, 계획문자인 엔터에 해당하는 값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엔터를 쳐버리면 줄이 바뀌어지고요. 줄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줄이 바뀌면 이 작은 따옴표를 한 쌍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작되는 작은 따옴핀인데 끝부분 작은 따옴표가 없다. 라고 오류를 내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escape 캐릭터라는 건데 escape, escape는 탈주죠? 네, 탈출이죠? 그래서 escape 문자는 강합니다. 이유는 탈주인자라서 네, 그래서 도피하는 거죠. 도피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얘는 한 개 이상의 문자로 결합이 됩니다. 바로 backspace랑 그리고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 하나. 그래서 얘는 좀 더 덩치가 크고 강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하나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이 escape 문자는 엔터, 계획문자를 나타내고요.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줄이 바뀌었죠? 그래서 계획문자, 그래서 new라인의 약자인 new. 그래서 n, n으로, n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ckspace 이 문자는 escape 문자고 escape 문자, 즉, 탈주 문자, 탈출 문자. 정확히는 탈출 문자라는 게 더욱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escape 문자 다음에 하나의 문자가 나왔을 때 이것의 조합으로, 이것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소스 코드에서 기본적으로는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표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키보드에 해당, 키가 없다던가 1바이트 문자에 해당하는데 키보드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던가 그럴 때, 그럴 때 이렇게 escape 문자랑 특정 하나의 문자를 결합을 해서 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escape character 치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역슬래시, 원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사실 역슬래시죠. 처음에 헬로월드 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 원래는 역슬래시이지만은 우리나라 키보드에는 역슬래시가 없... 네, 우리나라 키보드에서는 이게 역슬래시 대신에 원이 기호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는 표시할 수 있지만은 원을 표시할 수 있는 키가 없고 원을 표시할 수 있는 키를 넣어야겠는데 기존에 있는 키 대신 넣자니 자주 쓰이는 기호를 없애고 나서 없애고 그것 대신 넣기는 좀 뭐하고 자주 안 쓰이는 역슬래시 대신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N, N기호를 넣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다음에 작은 따옴표, 영어로는 싱글쿼트 이 기호를 하면은 이 기호를 붙이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건 작은 따옴표 기호로서 작은 따옴표 문자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따옴표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작은 따옴표를 왜 그냥 작은 따옴표를 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꼭 이스케이프문을 잘 써서 했냐라고 하면은 문자를 둘러싸는 기호로서 작은 따옴표를 썼기 때문에 이 작은 따옴표를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작은 따옴표가 그 작은 따옴표 쌍의 끝부분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한 쌍이 나오고 그 뒤에는 작은 따옴표가 시작부분이 있는데 끝부분은 작은 따옴표가 없다. 작은 따옴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리고 이 작은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사이에 문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따옴표 표현 안에는 문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에러가 났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문자로서 쓰기 위해서는 이 이스케이프 문자와 콜라보레이션으로 결합으로 이스케이프 문자와 결합을 함으로써 작은 따옴표의 문자의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이렇게 써야 작은 따옴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C 언어에 C 언어에서 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F 안에 큰 따옴표 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쓰면 대가로 오른쪽에 작은 따옴표 하나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블쿼트도 있죠. 더블쿼트는 왜 못쓰냐. 왜 못쓸까요. 여기서는 딱히 헷갈리는 게 없어 보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따옴표 쌍따옴표 안에서도 이스케이프 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큰 따옴표 안에서도 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문자를 쓰면 또 헷갈리죠. 이 쌍따옴표 쌍따옴표 쌍과 문자로서 쓰고 싶은 이 쌍따옴표 사이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로서의 쌍따옴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이 이스케이프 문자와 결합 콜라보레이션으로 콜라보레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서도 이스케이프 문자 다음에 쌍따옴표로서 쌍따옴표를 문자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는 하나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는 두 개의 이스케이프 문자랑 하나의 문자에서 두 개의 문자를 칠 뿐 소스에서는 이 두 개를 하나로 하나의 문자로서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 시작과 끝부분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되고요. 아, 목소리 빅세지 자주 나네요. 이해해주세요. 출력이 되고요. 이걸 작은 따옴표로 둘러쌌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이 큰 따옴표에 데이터로 바뀌어서 그 데이터가 변수 C에 들어가고 그 데이터 그 변수 C를 이용할 때 C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프린트 F를 사용할 때 넘겨줌으로써 이 서식 문제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냐 결정될 때 결정할 때 이 변수의 값을 넘겨줬었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하고 보니 큰 따옴표다. 큰 따옴표더라. 라고 해서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서식 문자를 보면 슬래시가 있습니다. 슬래시 아, 백슬래시가 있습니다. 백슬래시 백슬래시가 있는데요. 백슬래시가 있는데요. 백슬래시가 있는데 백슬래시를 escape 문자로 쓰다보니까 백슬래시를 escape 문자로 쓰다보니까 백스페이스 자체를 문자로서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백스페이스 백슬래시 백슬래시죠? 백슬래시를 백슬래시가 하나 나오면 C 컴파일러 C 언어에서는 아, 그 다음에 문자 하나가 나오고 이것이 escape 문자로 인식돼서 어떤 다른 문자 하나로서 인식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없는 겁니다. escape 문자 다음에 그래서 escape 문자로서가 아니고 백슬래시 역슬래시로서 역슬래시로서 이용하려면 역슬래시 다음에 역슬래시를 써서 이건 역슬래시 문자 하나다. 라는 용도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역슬래시로서 사용이 됩니다. 역슬래시 윈도우 한국어에서는 자체적으로 역슬래시가 아니고 이렇게 원기호로 바꾸 바꿔서 출력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는데 C 언어에서 를 봐야 될 것 같은데 escape in C라고 하니까 C 언어에서가 정확히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어디까지 봤었죠? 이거 하나, 둘, 셋 이걸 세 개 봤었죠? 어디서 이상하다 싶었냐면 C 언어에서는 escape 문자에 슬러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퀘스천마크 물음표도 있습니다. 네, 물음표도 있습니다. 물음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물음표 그냥 하나 그냥 하나 해도 잘 됩니다. 네, 그냥 하나 해도 문자로서 잘 인식이 되는데 그렇죠? 물음표 주위에 물음표 주위에 소괄우로 감싸는 것 감쌌을 때 이 물음표가 문자로서 잘 인식이 되지만 이렇게 백슬래시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쓸 쓸 때가 있겠죠? 네,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쓸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탭이란 게 있습니다. 수직 탭이란 게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수평 탭부터 해보죠. 수평 탭은 탭의 약자인 T를 씁니다. T를 쓰고요. 탭 문자를 키보드로 하면 이 탭이죠, 이 탭. 이 탭인데 이 탭인데 소스코드에서 탭은 그냥 하나의 공백 문자에 불과합니다. 공백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탭 문자가 아니고 공백 문자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탭 문자로서 인식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역슬래시 백슬래시 그 다음에 T를 씀으로써 escape 문자 T라는 것을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의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얻고 싶으면 주위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이는 거죠. 작은 따옴표를 붙입니다. 물론 이 쌍따옴표 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쌍따옴표 안에서도 문자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자로서 이 탭 문자를 쓰겠다라는 용도죠. 탭 문자를 쓰면 출력 환경에서 정해진 탭 문자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에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탭 문자는 어떠한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BC 하고 나서 출력을 했을 때 보면 탭이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쵸? 탭이 여기까지 되었죠. 이번엔 ABC를 빼고 해보겠습니다. ABC를 빼고 이번에도 탭이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탭 문자는 탭 문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재 글자가 출력되는 위치가 탭 문자 크기에 배수가 되도록 그때까지 공백 문자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그린다던가 프린트 앱으로 표를 그린다던가 할 때 탭을 좀 쓰죠. 그럴 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탭은 요즘 컴퓨터에선 잘 안쓰이는 건데 어떨 때 쓰냐면 이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라던가 이 문자 문자 집합 아스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좀 화면 즉 모니터랑 관련된 게 아니고 프린터 프린터랑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함수 이름도 프린트 프린트로 되어있죠. 수직 탭은 수평 탭이 옆으로였다면 그 옆으로죠. 수직 탭은 이게 세로로인데요. 맨날 프린터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공백을 주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요즘 프린터가 아니고 모니터에 문자를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할 때는 이거를 이런 거를 네 수직 탭을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수직으로 공백 문자를 개인 문자를 넣어준 후에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알 수 없는 문자가 찍힌다 라는 겁니다. 의미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직 탭이고 캐리지 리턴 캐리지 리턴 뉴라인하고 캐리지 리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뉴라인하고 캐리지 리턴의 차이는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은 네 좀 이렇습니다. 글자를 프린트로 출력을 할 때 프린트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A, B, C, D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할 공간이 이 공간인데 뉴라인을 하면 다음 줄로 다음 줄로 위치가 바뀌고요. 캐리지 리턴을 하면 가장 첫 번째 줄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입니다. 그래서 뉴라인은 뉴라인 말 그대로 줄을 새로운 줄 해서 줄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줄을 추가하는 거라고 하면 캐리지 리턴은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위치를 땡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요즘 캐리지 리턴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는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써요. 실용적으로는 안 쓰죠. 실용적으로는 안 쓰는데 작동은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A, B, C, D A, B, C, D를 한 후에 캐리지 리턴인 이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E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E, B, C, D가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시면 A 출력하고 B 출력하고 C 출력하고 D 출력한 후에 캐리지 리턴을 한 후에 E를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서 해보면 A 출력하고 B 출력하고 C 출력하고 D 출력하고 캐리지 리턴 캐리지 리턴이란 거는 현재 줄에서 가장 왼쪽으로 위치를 땡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다가 위치를 땡기는 게 이 캐리지 리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커서 아래 깜빡깜빡이는 그 커서라고 하죠. 하여튼 그게 맨 왼쪽으로 땡겨지고 그 다음에 E가 출력이 되죠. E 출력할 때 현재 A가 있으면 그 자리 덮어서 E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 B, C, D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E, B, C, D가 캐리지 리턴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윈도우에서는 캐리지 리턴 뉴라인 뉴라인을 줄바꿈 문자로서 쓰는데 리눅스에서는 그와 다르게 그와 다르게 뉴라인만 줄바꿈 문자로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리눅스에서 작성된 문서를 윈도우로 윈도우에서 열면 윈도우에서는 개인 문자를 캐리지 리턴하고 뉴라인 두 개가 나와야 개인으로 보는데 뉴라인 한 개만 나있다 뉴라인 한 개만 나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줄바꿈 문자로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윈도우에서는 그래서 줄바꿈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문서가 보여지게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반대로 윈도우에서 작성된 문서를 리눅스에서 읽을 때는 윈도우에서는 줄바꿈 문자를 캐리지 리턴하고 뉴라인 두 개로 표현합니다만 리눅스에서는 뉴라인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작성된 문서를 리눅스에서 보면 물론 뉴라인은 줄바꿈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캐리지 리턴 문자가 있죠. 캐리지 리턴에 해당하는 이상한 문자가 하나 출력된 후에 뉴라인 줄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리눅스에서는 윈도우의 문서를 읽을 것도 대비해서 캐리지 리턴도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나중에 HTTP 헤더라던가 그런 경우에 특수하게 캐리지 리턴하고 뉴라인 이 두 개를 사용할 일이 있을 있는데요. 그때 또 특별하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캐리지 리턴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데이터로서 쓰는 경우 중에서 캐리지 리턴을 또 의미있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폼피드 폼피드가 있습니다. 폼피드 폼피드는 역시나 프린트 프린트에서 했던 건데 새로운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페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용지 역시나 이거는 화면에 출력할 때는 안 쓰겠죠? 그래서 프린터 제어 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어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 문자인데 이것도 역시나 화면으로 출력하려고 하면 화면으로 출력하려고 하면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문자가 출력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특정 환경에서는 어떻게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안 하고 있네요. 물론 이거 기능을 구현한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창의력을 발휘하면 전체 화면을 비우고 새로운 화면을 새로운 화면에 그다음부터 글자를 찍는다던가 그러한 그러한 방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나름대로 제멋대로 방식이고 아무튼 폼피드 원래 의미는 새로운 용지 프린터에서 새로운 용지 용지 바꾸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가 뭔가요?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가 있죠? 백스페이스의 약자인 B인데 백스페이스가 뭔가요? 백스페이스 글자를 지울 때 쓰는 이 키가 백스페이스죠? 그렇죠? 커서 왼쪽에 있는 글자들을 지우는게 백스페이스 오른쪽에는 글자를 지우는게 딜리트였죠? 백스페이스 키에 해당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Escape 문자 B고요. 이것도 A, B, C, D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하고 A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 B, C, A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하고 백스페이스 한 번 글자나 지워지고 커서 왼쪽으로 가고 커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스페이스가 그리고 A를 출력을 했죠? A 그래서 A 이렇게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A, B, C, A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알람입니다. 알람 벨 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울 때는 알람이라고 외워야 Escape Sequence 문자를 외우기가 편합니다. 이건 탭 그냥 탭은 탭 수직 탭은 수직의 버티컬의 의미인 V 알람은 A 그래서 A를 하면 알람이 울리는데요. 구현 방법에 따라 다르는데 어떤 컴퓨터는 컴퓨터 안에 내장된 디버깅용 스피커가 있거든요. 컴퓨터에서 삐삐삐삐하는 거 띠띠띠띠띠하는 거 컴퓨터 컴퓨터 켤 때 램카드 잘못 꽂히면 삐삐삐삐거리는 컴퓨터 자체 컴퓨터 하드웨어 스피커가 있는데 거기서 울리는 벨로써 울리는 환경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의 알람음 윈도우의 경고음을 출력해주기도 하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윈세븐 이후로는 윈도우 내부에 경고음을 출력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보면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들리시죠? 그래서 바로 알람음을 알람음을 출력하는 그러한 제어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터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 프린터에서 프린터에 뭔가 경고음 같은 걸 울리게 해주는 그런 거겠죠? 네. 인쇄가 끝났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람음을 삐삐삐삐 거린다던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케이프 문자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16진수 데이터를 문자 표현으로 문자 표현으로 줄 때 씁니다. 16진수 데이터를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이스케이프 문자 그리고 다른 문자 하나로서가 아니고 이스케이프 문자랑 그리고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나오고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뭘 뜻하냐면 팔진수 팔진수의 1, 2, 3 이라는 데이터를 문자로서 표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진수 1, 2, 3 에 대한 문자를 문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씁니다. 서 팔진수로 1, 2, 3 이라는 데이터가 변수 문자형 데이터 C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팔진수도 계산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1의 자리고 두 번째는 8의 자리고 세 번째는 8의 제곱이니까 8, 8의 64 64 자리 64의 자리네요. 그래서 3 더하기 8이 16 더하기 64 하면 6, 7, 8 83 83 이라는 데이터가 되겠네요. 8진수 1, 2, 3 그런데 8진수 표현은 별로 안쓰고요. 16진수 표현을 많이 씁니다. 16진수는 escape 문자 하고 x 그리고 16진수 두 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 바이트 이내의 데이터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8진수로는 세 자리고 16진수로는 두 자리다. 두 자리를 이렇게 익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문자 A에 대한 16진수 데이터 값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문자 A가 출력이 될 겁니다. 대문자 A가 16진수 데이터를 문자로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자 문자 타입 쌍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수 문자 타입 정확히 상수 문자 타입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자 타입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 네 원래 이 문자 데이터 문자 변수 문자 변수는 1바이트죠. 1바이트입니다. 문자 변수는 1바이트 이지만 이 문자 표현 문자 값은 쌍따옴 쌍따옴표 다운표로 둘러싸지는 이 문자 값의 데이터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타입은 인트형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인트형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4바이트 니까요. 그래서 정수형 이다. 정수형 정수형 데이터다. 그래서 이거를 인트형 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 a a라는 정수형 값을 담는 변수에다가 a 문자의 값을 담는다. 담아서 그거를 십신수로 질려간다. 그것도 됩니다. 네.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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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의 변수 변수와 문자 타입 문자 타입의 데이터 정확히 문자 상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랑 그리고 그리고 이스케이프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와 어떠한 문자 하나를 합친걸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스케이프 문자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를 더 만약 이스케이프 문자를 잊어버리셨다 하면 구글에다가 이스케이프 캐릭터 인 C라고 치면 위키피디아 문서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 여기까지